한국국토정보공사 블로그할 때 트윗할 때 페북할 때도 각하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각하할아버지는 쫓은 애들에게 삐림엿을 안겨주신데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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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달 때 블로그할 때 트윗할 때 트윗할 때 회복할 때도 엠비가 포토라인에 서고 큰집에 가는 그날 우리 국민들이 또 다시 한성을 지을 수 있는 그날을 국민들과 함께 고대하겠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자비 특성대 화이팅!